이제는 지금 밥 가라고 날려구요! 참, 점심시간까지 3시간 반밖에 안 남았다. 자, 두번째번째부터 다시 준비. 5, 6, 7, 8. All right, a clash coming. What is... 미, 제작. 그렇게? 여자들은 부터고란 거 같아. 너희들은 철학 운전사가 안다. 바다 내린다 아니니? 아주 좋아했으니까. 그때야. 그래서... 하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